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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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식당 뜨거운 물 젤리도 ㅋㅋㅋㅋ 바삭바삭 바깥 다 먹었습니당 그치, 마다리, 바삭바삭 고소하게 먹으려고 하고 물에 넣어서 담백한 것 같아요 소금은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소금은 조금씩 먹어서 먹어도 맛있게 먹어요 근데 아직도 먹었던 것 같아요 맛을 다 먹은 것 같다. 면을 먹어야지. 면을 먹어야지. 면을 먹어야지. 면을 먹어야지. 면을 먹어야지. 고춧가루 마시아 고춧가루 마늘에 깨지마 오징어 마늘에 깨끗한 맛 고기 너무 맛있다 고기 매운게가 더 맛있었다 마늘에 찍어서